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. 부활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. 그렇죠?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셨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예요. 아니야. 이건,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. 도망치자. 도망쳐. 그리고 주님 부활에 내 곧 만나리라 무서웠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난 안하셨다네 평화를 주노라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리 노래해 부활하심을 주님 사랑하셨네 찬양해 하느님 마법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